전중환의 연장통은 전중환의 연장통은? 진화심리학을 초보자에게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진화한 마음은 그보다는 약간 더 깊이 파고듭니다. 본성이 답이다는 진화심리학의 사회적 함의를 다룹니다. 이덕화의 페미니스트가 매우 불편해할 진화심리학은 구체적인 가설들을 중심으로 진화심리학을 초보자에게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위험한 진화심리학은 개념, 이론, 검증반법, 이데올르기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화심리학을 상당히 더 깊게 파고듭니다. 진화심리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중환의 책을 고를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관련 정보가 없다면 박사나 교수 같은 간판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덕화는 고졸입니다. 또한 전중환의 유명세에 의존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이덕화는 듣보잡입니다. 전중환의 책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내 학자가 한국어로 썼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0권이 넘는 번역서들의 번역을 상세히 비판하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MBC 뉴스에 이덕화라는 이름이 잠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번역서들에 얼마나 심각한 오역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중환이 한국어로 책을 써서 오역 걱정 없이 진화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인에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둘째, 전중환은 쉽고 매끄럽게 글을 쓸 줄 아는 과학 대중 작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쉽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셋째, 전중환은 진화심리학 기본기를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세계적으로 저명한 데이비버스의 지도를 받으면서 박사학위를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덕화를 제외하면 전중환 만큼 진화심리학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국내 학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전중환의 책 세 권을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심각한 오류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중서를 논문처럼 엄밀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엄밀할수록 대중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변명할 수준을 뛰어넘는 오류들이 전중환의 책에 너무 많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중환의 책을 읽겠다는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세 권을 대단히 상세하게 비판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중환의 책을 저희 비판과 함께 읽는다면 전중환 때문에 진화심리학 주화인마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비판들 중 적어도 20편을 선발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미 한 편을 제작했으니까 맛보기로 보십시오. 우선 전중환의 책 세 권을 최대한 비판적으로 정독하십시오. 그러면서 전중환표 진화심리학에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저의 비판은 그 이후에 읽어야 합니다. 진행이 많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 최고 권위자가 고졸듣보잡에게 논리와 실증으로 완전히 깨지는 것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믿었던 전중환에게 대단한 배신감을 느꼈다면 인생에서 중대한 경험을 한 겁니다. 간판과 유명세가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더 뼈저리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전중환에게 푹 빠졌던 자신의 비판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될 겁니다. 다른 학문도 다 그렇지만 진화심리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전중환과 이덕하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가 매우 불편해할 진화심리학과 위험한 진화심리학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샘솟을 겁니다. 전중환의 pasar 전중환의 pasar